석진이 형! 석진이 형 어디 갔어? 우와 진짜 언제 찾은 거야.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. 이거 이거 잡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. 와 진짜 애들 너무 빨리 태워가지고. 안녕하세요. 석진 씨 못 봤어요? 석진이 형 석진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여기 있다 석진이 형 여기 있다. 형! 야 야! 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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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야! 왜? 아니야 얘야. 안 돼 안 돼. 그냥 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 누나 뛰어대. 야 누나 뛰어대. 야 누나 뛰어대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도망쳐요. 왜 도망쳐요? 야! 야! 야 너네 진짜. 석진이 형. 야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 빨리 가! 야 빨리 가 빨리 가가. 야 빨리 가! 빨리 빨리 가. 빨리 빨리! 아 야! 빨리 가 가 가 가 predominantly. 야! 이렇게 나 고련되 và có ví' 아 열받아 어떻게 내가 쓰러진 척 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요? 와 진짜 맛이 간다 누나 아 좀 잡을 수 있어요 어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아프죠? 봐봐 너무 아파 아 이 형 너무 세게 잡아줘 그러니까요 내가 쭉 잡아줄 거잖아 다음에 진짜 웬일이야 안 아파 와 정말 압착 같아 와 진짜 무서워 와 좀비 같아 좀비 와 진짜 무서워 와 야 열쇠 찾았니? 몇 번이야 몇 번 열쇠가 아니라 딱 안 따라 100 뭐야 이거 봐 150일부터 200까지 너 지금 버려 150일부터 150일부터 200까지 당장 밀어줘 버리게 오케이 죽전하러 가자 형 이제 형은 이제 무조건 걸리면 뜯기는 거예요? 난 무조건 걸리면 뜯기는 거야 너네들이 나를 보호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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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여기야 왔어 여기야 형 진짜 조심해야 돼요 형 형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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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석진이 형 빨리 빨리 야 너네가 나를 보호해야지 야 쫓긴 다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갔어 갔어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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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망가래 우리의 걸맞은 스케일은 우리의 걸맞은 스케일 정말 이렇게 배실이 꼭 나와줘야 되거든 어? 고등화 선장인가 보다 고등화 선장이다 어디? 고등화 선장이다 고등화 선장이다 고등화 선장 고등화 선장 고선장 고선장님 아이고 고선장님 안녕하세요 고선장님 고선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 이게 얼마나 많이냐 어떤 일로 오시나요? 그냥 너 잡으려고 이 얘기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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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려고 너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퀴즈를 내라 가짜 열쇠 분해를 다 통과하지 못하면 임기를 형사체에게 넘겨줘야 된다 가짜 열쇠 분해 출발 시켜 빨리 증명 저 출발 시키라고 저기 선으로 빨리 앞으로 가 출발 시키는 말이야 가요 출발시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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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예 너무 보면 분노바닉스가 질러줘라 출발해 출발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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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편 한구로 가 야 이게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. 범인들은 배를 납붙여.